정말 고맙습니다. 아침 푸러까지 뭘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또 윤설혜 좀 이뻐했잖아 그거 알아? 글쎄요 아 이거 좀 서운하네 내가 은근히 많이 챙겼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뭘 재혼생각 없어 해야지 네? 아 네 아직 하긴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필요 없지 뭐 그거 좋잖아 연애만 하는 거 주말에 뭐 하나? 네? 골프 좀 해? 아니요 술 한잔 할까? 금요일 저녁쯤에 한잔할까봐요 ituation